피드 스틱 피드 스틱이 또 나올까 싶기도 한데 비에고 상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마오카이도 불편하고 그때도 케뉴언은 세즈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는데 감독 및 동료들이 피드를 밀어갖고 했답니다 잘해냈고요 잘해냈고요 이야 이거는 좀 전략적인 선택이네요 탑트패를 선픽하는데 잭스가 나오면 까다로우니까 잭스를 정글로 뺏어온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정말 좋은 챔피언이라 자주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승리가 보장된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분명히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1매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위 그 정상의 재도기 선수들도 KD에 망가진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결국 덤프트 특성상 별 상황에 안 나올 것도 같은 게 바텀이긴 한데 미듀는 와 뭐 있는 거 알리가 슬쩍 들어갔는데 바텀어요 네 한번 달려서 이거는 잡을 생각이 있었다기보다 초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기다리고 있는 거고 2명이나 아직은 반피 정도 되거든요 한번 찔러 덤멸 일단은 KT 선수들이 잠깐 와보는데요 창을 꽂고 있습니다 고슴도치 만들고 있죠 창이 많이 꽂혀있어서 강타 싸우는 좀 어렵거든요 싸우니까 스타 지금 싸워야 돼요 리헨트 베리 싸우고 있고요 아래쪽에서 도킹 구동 아니면 스틸만 아아악 바텀 뺏었어요 데프트 그리고 갈아가요 베리 를 잡자 페리를 잡자 페리를 잡자 오 이거는 전멸 쓸 틈을 안 주고 연계 넣은 게 좋았네요 네 오? 오? 버빈 이야... 아 스마스마스맛... 살았죠? 반멸 쓰고 궁극기 쓰고요! 지금 KT 쪽에 궁 연계가 제대로 들어간 걸로 보는데 이게 이거 갑자기 체력에 거의 제로 해가... 아... 스탑 걸고 CC 연계? 스탑 파악 아... 이게 시야의 사각에서 제대로 들어왔는데... 좋았을 걸 공격자 입장 그런데 그것도 안 썼네요? 그래서 오리아가 좀 더 강하게 압박을... 근데 득패가? 어? 오히려... 득패! 넷 방울... 어 네 우드리가 끊었어요 꿀만 때렸습니다 그러면 우드리는 다시... 아... 아... 에... BDD 형님 제가 끊었어요 다시... 아니 퍼펙트는 딱 그만하고 있어요 형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저... 엄청 막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더 잡아주세요! 아래 좀더 잡아두세요! 아래 좀더 잡아두세요! 좀더 잡아두세요! 아... 좀 딱 기회긴 합니다 우디로 오고 싶을까요? 우디로 아직 텔리 일보직전! 텔리 일보직전! 아... 너 두 분지 안에서... 이미 정글다고요 네 욕먹었고요 싸움 이어져요 파닉 좀 커지죠? 지겹파! 텔리 일보직전! 텔리 일보직전! 텔리 일보직전! 뭐 다 도망가면 어떡해 이거! 와... 다 도망가면 어떡해 이거! KT 업그레서 젠지! 아니 젠지의 대탈출이... 미드에서 한번? 드래곤에서 한번! 와... 요거라도 먹어야죠! 형 그래서 전령이라는 게 요즘에 가치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저도 상관없다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젠지가... 막상 승부를 걸어주러 왔거든요 젠지도? 맞습니다 지금 기인이 고속 연사포까지 나왔기 때문에 대치구도 충분히 할만하다는 판단 나온 거 같은데... 이럴 때 또 살짝살짝 아즈르가 바텀 라인까지 관리하는 거? 아 솔직히 KT 입장에서 너무 불쾌하잖아요 세는 게 없거든요 젠지 쪽에는! 그러면 용치고 달리면... 네! 텔리 일보직전! 초비위치! 한번 스캐너 돌려보고... 아 여기 있구나! 그리고... 아니... 바깥도로 남아야 됩니다! 아즈르치기... 네, 듀패 멍게 갔어요 네! 옆으로 돌았고... 알리가 멍게 뛰었고... 알리가 뛰었고... 운명의 무릎... 아 뒤로 다 빠지면... 네 이거는... 용훈이 형! 아즈르치기... 진입 아즈르치기... 근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밀어내기... 밀어내는 건 됐어요 아즈르치기... 그리고 뒤인 들어가요... 쭉쭉 밀고 들어갑니다... 계속 때리면서 들어갑니다... 아... 이 몇 명이 죽은 겁니까 벌써... 와... 젠지! 이거 막니까요? 화력성이 나죠.. 아... 시원하잖아 수완아... 맞습니다... 하필이면 또... 바론 잘먹는 아즈르칼리스타가ites 정글까지 제2의 탑도트패라서... 전멸화 톡 giants 마무리는 블루카드! 어디 우리 2차 타워를 건드려? 비해고 잘못할 것 같은데? 잡았고 끝나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잘못하면? 그렇죠 날개를 펼치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데 여기 어디야? 군중대어 효과에 매력! 펌팩에 메달을 날려버리면 다음 세트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알리가 돌고 있는데 지금 위치 이렇게 빨라요 멀리 나왔드니까 잡팩궁! CC여개 이게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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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본 계속 들어와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안 움직여요 위쪽에 스틸각을 보기에 정글러도 없고 그러면 데프트가 한번 빼앗게 되는데 또 데프트한테 기대하게 되는 예 그 데프트가 이제 한번 아이 싸대고 벌써 6000대로 떨어졌습니다 바론 체력 아 아 포기 표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써서 바론 파워클리트 6500으로 끝냈던 젠지입니다 어 그래서 상대가 들어오면 호라이굴에 들어간거에요 상대가 예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파워들 다 체력 별로 없고요 네 페이즈가 날렸고요 그래서 미드도 날아가고 미드 억제기도 날아가고 그리고 이거 날아가다보면 바텀이 그 다음에 날아갈 여지가 굉장히 큰 파워 체력이라서 마흔급해서 두패 사실 날려봤는데 그냥 걸자 걸자 자 조비 일단 한번 흡수 이어지는 싸움 알리가 앞에서 다 받아요 네 그리고 케논 진입 그리고 두패 두패 볼카 볼카 착 그리고 앞에 베리리도 아 말파 왜 쓰냐 알리타니 아 이거 바로 끝까지 에이스 아 말씀처럼 호랑이의 기다림이 끝났군요 이제 사냥하자 GG 드래곤 한타에서 킬이 안 나온거 아 그럴 때 상대가 그걸 다 흘려버렸던게 조합 힘이 쫙 빠지게 된거에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아까웠어요 그거 중에 몇개가 터졌다면 다른 세계선으로 갔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타에서의 젠지 선수들의 개개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핑퐁 이런게요 진짜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거 타면 어떻게 할까 하는지 바라스 누구야 바라스 누구야 바라스 누구야 바라스 누구야 바텀 마이트 와 미드 한장 밀렸고 미드 한장 밀렸고 네 위험한거 없어 네 가자 가자 다 빼고있다 다 빼고있다 가자 가자 오리 궁 오리더궁 어 나 펼타인데 펼타야? 어 야 궁으로 넘기다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2024 LCP 스프링 스플릿 56번째 매치 치열한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젠지와 KT가 만났습니다 1세티는 젠지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뱀픽적으로부터 준비를 좀 많이 해온 것 같은 젠지였습니다 잭스를 정글로 돌리더니 탑에서 특패를 기용했는데요 이게 라인전부터 경기를 휩쓸었어요 그렇습니다 젠지가 사실 밸류하면은 당연히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지만 스노우볼 조합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일까 고민했던 분들도 많잖아요 궁금해하셨던 분들 네 근데 탑바텀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겨버리니까 KT 롤스터를 순도 부시게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KT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라인전을 최소 반반 이상 가져갈 수 있는 픽들을 굉장히 많이 긁니다 우승을 해놨었잖아요 근데 저기서 비에고를 픽함으로써 그 반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주도권을 쭉쭉 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 주도권이 탑에서 이렇게 특패 잭스가 같이 나와 버리다 보니까 위쪽에서는 아예 좀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좀 한타 구도 라인전 구도가 되어버린 게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힘선으로 이제 강조를 드렸던 우디르가 원래 라면은 반 이상을 좀 해주는 챔피언이잖아요 네 이번 경기는 약간 존재감이 너무 없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패가 나오면서 상대 우디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좀 힘을 내줘야 하는 KT 롤스터였는데 용압에서 마오카이까지 전사를 하면서 탑바텀의 주도권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은 젠지가 주도권을 바탕으로 드래곤을 이렇게 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KT 롤스터는 상대방한테 죽인 주더라도 싸움을 통해서 뭔가 바텀에서의 힘을 좀 끌어올리고 싶은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한 사실 바루스 픽이기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용을 치면서 KT 선수들을 잡아내는 게 젠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용을 먹기는 하지만 이 구도를 보면요 이미 여기서 좀 게임의 양상이 보인 것 같습니다 몸을 맞댔을 때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요 맞습니다 바루스가 드래곤을 먹는데 스킬을 써버리니까 결국 한타에서의 쓸만한 스킬이 남아있지 않아 버리면서 잡혀버렸잖아요 이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텀도 이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이후 세 번째 용을 앞두고 일어난 한타에서 왔다 갔다 하던 양 팀이 한 방에 맞붙게 됐는데요 여기서 젠지가 아주 시원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일단 젠지 쪽에서는 이 강가 시야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KT가 먼저 시야를 깔끔하게 지워냈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기인 선수의 특패 궁극기 활용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야를 밝혀주면서 뭉쳐있던 상대방을 뒤쪽으로 빼버리면서 이렇게 오른쪽 각을 지워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방이 이 한 길을 통해서 나왔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뚫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표식 선수의 W가 기인 선수의 모빙 때문에 좀 허공을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초비 선수가 재진입을 했을 때 사실 여기서 마오카이에게 스턴이 안 들어갔고 CC를 그대로 초비 선수에게 모두 연결을 했으면 터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한 템포 살아나갔던 게 굉장히 컸었죠 맞습니다 그게 안 돼버리면서 결국에 초비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듯이 궁을 써버렸잖아요 테페, 칼리, 아지리의 힘이 좀 나올 수도 있는 한타 구도를 잘 만들었네요 맞습니다 가장 원하는 구도 옆에서 테페가 카드 던지면서 골드 카드 탁 들어갔을 때 스턴 정신 못 차리거든요 바로 옆에서 따박따박 딜을 같이 넣어줄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던 게 너무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텀에서 젠지가 칼리알리를 꺼내면서 여기서도 좀 주도권을 많이 갖고 왔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게임 자체가 KT루스터가 계속 갇혀버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이런 게임을 제일 좋아하는 게 또 테페거든요 사이드에서의 득점이 정말 많았던 게임이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세트 젠지가 승리하게 됐는데요 POG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OG는 알리스타 연기를 위한 이엔즈 선수입니다 앞서서 나왔던 전투에서 4인 쿵쾅을 치는 모습도 있었고 매 순간마다 상대방을 끊어놓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지금 알리스타가 굉장히 연습을 달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기록이 그랬던 것 같거든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이니시에이팅을 할 때 중심이었잖아요 팀원들이 시야 뚫을 때도 동면으로 가지고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맞습니다 주지 말아야 될 챔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노트에도 주면 안 되고 알리도 주면 안 되고 특히나 알리는 물 수도 없어요 상대 입장에서 그렇죠 또 거기에 칼리스타까지 있다 보니까 자신감 넘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엔즈 선수가 8표 가운데 5표를 가져가면서 1세트 POG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KT가 다음 세트에 어떤 진영을 선택할지가 궁금했는데 블루 진영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뱀픽 상황에서 막아야 될 카드가 되게 많은 상황일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더 블루가 선호되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특패 어떻게 할 것인지 아시르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좀 되겠죠 그리고 사실 비에고를 뽑았을 때 잭스가 나왔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표식 선수의 좀 뭔가 주력기가 고민 된 거 아닌가 굉장히 좀 까다롭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탱정글을 따라가야 되나 싶은 모습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1라운드에 젠지에게 유일하게 패배를 안긴 팀이 바로 KT 월서입니다 젠지가 2세트까지 가져가면서 2대0으로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2세트만 하고 계시죠 2세트까지 1세트까지 3세트까지 3세트까지 실제로 예전부터 나르 상대로 미네라르 타이밍에 한방승부가 되는 트리스타라든가 케넨 같은 것도 조금 나오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맥락으로 원거리와 근거리 수업이 가능한 나르를 아예 순수 원거리로 상대해 주겠다 가겠습니다. 경기볼 시작! 로틸이 살짝 돌아서 오죠? 진입 위치가.. 안 끝났다! 야! 땡! 오, 담배! 전멸 소모하고 벽 타면서 최대한 벽 타면 위쪽에서.. 위쪽에서.. 만대쪽에서! 오! 죽었는데요? 아.. 이거를! 와.. 제리에게 킬! 하이 시작하자마자 이게 왜.. 더 볼 만한? 어? 롤만큼은 안 마셔본 거에요? 더 봤다.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 오우, 쉣! 개마쉽고. 스태틱 빨리 먹으면 좋아서. 스태틱 빨리 먹으면 좋아서. 스태틱에게 템이 들어간 것도 정말 뼈 아프지만 데프트의 전멸이 빠질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연결이 될 겁니다. 스태틱 빨리 나오면 좋아서가.. 약간.. 그쵸? 약간 뭔가.. 민망에서 나오는 마음이 났어요. 한마디.. 어이구! 어이구! 오오오오! 한번등맨이죠? 그리고 트리스타다. 953일 만에 등장, 아프리카프릭스의 기잇! 좋네요. 아참은 아지르크르키이는.. 아참은 탑 위에 기잇.. 어, 점프! 퍼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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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할게요! 아아.. 퍼펙트! 오 한 번 더! 한 번 더! 제대로 들어왔어? 이런 챔피언의 단점이죠! 야 나르에게? 이야! 코어팩! 그리고 표시! 음파! BDD는 도망가기 위해서 몸으로 막아주고 예 아즈르랑 어떻게든 뭐 아즈르 전문가라 나름 이렇게 잘 버텨봅니다 코르키를 매끄럽게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는 거고 오와 Cs까지 말리면서 두 번 잡혔으니까 완전 대형 참사인 건데 오? 대기하고 있다가 다! 오! 아까 이게 코르키랑 그냥 1대1 라인전도 마냥 편한 건 아닌데 뭐가 자꾸 와요? 이거 이번에 캐니언? 아! 서로 2대2! 대자연의 마수 리신 음파 빠졌어요 남백점프 앞에서 맞아주고요 마우카이가 먼저 옵니다 변신 타이밍 슬슬 잡고 조금만 붙잡아 조금만 붙잡아 형이 간다 아! 보성이 형이 간다! 보성이 형이! 가질래! 성립! 한 대입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기인 빠지는 상황 또 때립니다 개경이 아참 후 오늘 배린스 옆으로 터뜨러 타죠! 금급기 지직! 업밤! 우파 맞았고 틀보거熱 수사 건너 께티! 최연 와우 그럼 위쪽에 발사항만 안 발생하면요 여긴 막았고 아래는 득점했고 피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 얘 좀 때릴게 소아나 이거 봐줄래? 발로 잡을게 갈게 갈게 바텀 끝났다 먼지간에 레타가 지금 나고 있고 와 이거 누구에요? 푸키인가요? 켜라 라인 지워주세요 라인만 지워줬어요 청소 한번 해주셨고요 원래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냥 트리스타라를 니엔즈 걸렸죠? 점멸 파워 안까지 들어가는 거는 사실 다이브까지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라인 맞고 잘 타라면 살아야 되는 거 확실히 잡자 베이지 담뱃골주에요 케라 케르 케라 트리스타라 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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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타구도 한번 짜봐야 되고요. 자 퓨지도 합류합니다. 오 이렇게 때리면 체력이 빠진 거죠 반. 좀 빨라요. 언제 써놓을까요? 자 표식 대.. 펑! 아 참여름! 대자리 마스! 도망갈 생각? 아직 안 끝났다. 네 도망갈 생각? 대자가 여네 마스! 붙잡아라! 붙잡아라 뻥뿡! 발키리 그렇게 많아요. 맞췄어! 아아아이 도주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 3원 딜. 그렇죠. 비열 하나 외쳐보는데. 네 바루스가 아니거든요. 도둑이 짱입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2원이 너무 다녀어져 있어요. 아 태블러 죽었어요. 엄마 못 오셨고요. 아니 이거 케이티롤스터. 본인들이 상대 운영을 못 따라가는 순간 너무 조바심이 난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어 여유가 있으니까 최대한 끌자는 것 같네요. 상황 봐서 할 수도 있고 젠지는. 아 가나요? 그래도 이왕이면 싸우자 쪽으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갔다가 텔로 묶여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 슈. 아직 안 나. 슈. 나왔는데. 용 일부 늑지 않죠. 케이틀이. 와아아아악. 그리고. 아 슈. 포발끼리로 왔습니다. 답답해진 케이틀이 나오고 싶은데. 아 이거 영원깨가 튀어요. 영원히. 예. 아 이거. 공. 아니 포스와 그랩. 예. 그리고 코르키의 몸통 박치기. 네. 그리고 제리지니깍도 봤고요. 아니 이게 뭐가 이렇게 다 됩니까 젠지는. 그러다 보니까 벨류 값은 조합에서 더 힘이 붙어버렸고. 그럼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어느샌가 코르키가 아기가 나왔죠. 아 아이고 아이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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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래, 아래로, 아래로.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라는 표현이 너무 잘 맞는 게 사실 뭐 케일의 16레벨 이런 거랑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 반대로! 아, 잠깐! 렛, 렛, 렛 좀 위험했어요. 저항의 의미에서 쓴 대자연의 마스인데 좀 허무하게 빠졌고요. 그렇죠, 우지 마라, 살려달라 이런 의미였어요. 한 번 더? 아이고!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장로 타이밍이 오는데 장로 타이밍 왔을 때 오! 마오카이를 어... spinal… 네, 엄마가 불러보지만 마라가 제가 바로 앞에 있거든, 리헨티를! 리헨티를!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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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아직까지 마무리! 장로! 네! 다, 그런데 첨이가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첨이가! 아, 패드, 함러! 퍼펙트! 좌우, 좌우, 좌우로! 이번 베이스가 그만 좀 때리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럼 몇 명 죽은 거야? 네 명 죽었어요. 한탄을 한 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그 순간 코르키가 폭탄을 들고 오네요 아 그쵸 앞서다 무슨 뭐 삼원질 그만 사줬다는 어우 이렇게 때리면 에라 모르겠다 이거 어차피 더 시간 지나면 사이드 커트로에서 포함해서 불편하니까 장로! 장로 승부 보자 그렇죠 어차피 여기서 안 이기면 답 없어 맞습니다 그러면 젠지가 먼저 치진 않을 테고요 지금 이거 이기던가 치던가 둘 중 하나 고른 거예요 네 여기서 빌리던가 넥서스 빌리던가 네 그만큼 많이 내줬습니다 아 우린 뒤가 없어 벽에 몰리면 안 되고요 상대는 들어와 내가 내려요 내가 내려요 내가 내려요 화이팅이 날아갔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근데 이 화가 사그라들기 전에 그렇죠 계속 화내야 돼요 네 계속 화내야 돼요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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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뭔가 날아오는 게 뭔가 날아오는 게 범백 당겨졌어요 범백 당겨졌어요 범백 당겨졌어요 범백 당겨졌어요 범백 당겨졌어요 그래도 일단 틀살 잡았어요 이기는 잡고 베릴 베릴 안 들어가요 베릴 받아둘 수 있는데 범백 당겨졌어요 범백 당겨졌어요 범백 당겨 오는 Ors 범백 당겨졌어요 와 이게 문제죠 넘어가서 BDD 에이스 밥 크리 사비 장로를 왜 건드리니까 장도 쪽으로 가진 거 고맙습니다. 하지만 고점 찍은 거죠. 고점 찍으면 이러면 쉽다니까. 참 재밌는 게 기인만 죽어서 옥서렉크를 놀리겠는데요. 한번 턴 해주죠. 괜찮지 않나요? 기인은 원래도 저런 프리스타나 입장에서는 나머지가 다 캐리할 수 있으니까. 기인도 남았습니다. 수비는 가능하다. 아즈를 그리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있죠. 탱크를 나갔고요. 대포는 좀 커다란 거라 못 지웠는데요. 담쪽은 들어오기 때문에 미드 수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드도 밀릴 것 같아요. 그래도 30초가 필요해요. 워낙 좀. 30초가 너무 긴데요. 상대는 찐 장도입니다. 어느 때보다 긴 30초. 급템이 이겼으면 넥서스 20번 깼다고 그래요. 3억 제기가 다 나갔어요. 하지만 쌍둥이가 있습니다. KT. 남은 지갑 6초. 아직은 어금니가 있다. 5초. 3초. 2초. 아 근데 이거 버텼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끝났다고 바로 화나서. 야 한번 붙어보자고 달려들기에는. 성장차가 나아져. 아 이거 임시 타워군요. 뭔 타워인가 했더니. 타워가 있을 수 없는데 땡겨. 걸어보고. 그냥 한번 폭발해보고. 그래도 데프트가 최대한 때려봅니다. 그렇죠. 처형은 지금은 당분간에 데프트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아직은 슈퍼미니언이 안 와서 버틸만 한 건데. 지금 라인별로 한 번에 6마리씩 오고 있어요. 아 그걸 어떻게 지우죠. 아이고. 아 뭐 어떻게 지우겠냐. 때려 잡아야죠. 뭐. 억지로 지우던가 싸우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아 판단은 무엇일까요. 피전 빼면. 저렴한 것들 텐데. 상대가 3개에 있어서. 이미 시간이 안 나오는데요. 예. 그리고 메가다르도 빠졌고. 데이기도 적당히 압박하다가. 아 이번에 바론 나오네. 정비하고 바론 먹고 와야겠다. 바로 빠지죠. 아 그러면 그냥 먼저 쳐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나온 김에 쳐야 돼요. 근데 나온 김에 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르는 지금.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네. 진영이 좀 이상하죠 지금. 마오카이가 고립했는데요. 마오카이 위치. 어. 마오카이 표식. 표식은. 아시는 것처럼. 병불러. 음파. 노티러 와요. 리엔즈 와요. 리엔즈 와요. 이게 마오카이가 일단. 어 네. 내려가 보는데. 엄마. 공허화대 팀.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점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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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리고. 잡았어요. 기인 더블킬. 예. 기인. 오늘 첫 필라죠. 두 번째. 그리고. 기인이. 주인공은 나야. 아. 기인이 이사유기에. 기인이 넥서스를 깨겠습니다. 하. 예. 어 네이버 지우면서. 예. 마지막에 카메라는 내가 받는다. 스폰라이트를 받는 건 나다. 예. 이미 케뇨는 즐거워하고 있고요. 제리는 날아옵니다. 점프. 넥서스 깨면서. 지시. 예. 예.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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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 야 이거. 마오 보자. 그냥 보자 이거. 그냥 계속 쫓아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쫓아 쫓아 쫓아. 쫓아도 돼. 아 스마일 써 스마일. 형 그냥 몸나와도 돼. 형 몸나오면 안 죽어. 마오 죽이고. 다른 건가도 돼. 게임 끝내야 되고. 끝내자 끝내자. 애가 나르트 해. 그냥 그냥 렌부터 봐 렌부터. 바지르. 그냥 촬영 나왔다 이거. 오케이. 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르 혼자야 나르 혼자야. 나 그냥 밀러. 나 어제 끝났어 끝났어 어차피. 아 끝났어 끝났어. 어. 가자 가자 형. 돈 넣어서 해. 어. 잡을 거 기다려줄까. 어. 어 기다려줘. 어. 개 쓰레기인데. 기인아 재밌었어? 기인아 왜 이렇게 뒤져 되냐 이 자식아.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애들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기인이가 제일. 아니 형이 뭐라 했어 이미.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럼요. 정파 특패로 캐리해줬잖아 형. 실수할 수도 있지. 아니 그럼요. 아예 정파 특패로 캐리해 줬잖아 형.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영화해도 그루론이 넘어갈 선수니까. 우리가 기인은 아는데요. 기인이 보여준 건 아는데요. 데이터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만들어 준 판 위에서 unload Jason's shooter şusať performs. 이 생각이 들고요. 게이트의 입장에서 정말 저력을 보여줬는데, 아쉽게 됐네요. 젠지가 2세트까지 승리를 가져가면서 KT를 2대0으로 완벽하게 꺾고 1라운드 패배에 대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뱀픽 과정에서 트타를 밴 당한 젠지가요. 이번에는 아니 트패를 밴 당한 젠지가 트리스타나를 탑에서 기용하게 됐는데요. 이게 935일 만에 나온 픽인데 아 953일 만에 나온 픽인데 그때도 기인 선수가 사용했던 픽입니다. 경기가 너무 재밌어서 맞습니다. 헷갈리만 해요. 그리고 트패 아 트타 아 진짜 야 올받다. 트타가 나왔는데 저 카드가 텔레비를 들면서 탑 쪽에서 라인즈를 좀 강하게 한다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 되면 이게 3원딜 조합이 갖춰지면서 후반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그 오브지트가 되게 중요했었던 매치업 간의 대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젠지가 리신을 빠르게 가져가고 그 이후에 신짜오라던가 저런 강력한 정글 챔피언들을 많이 배내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표식 선수가 워낙에 육식 챔피언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억제는 하면서 너네 누워봐 했는데 이제 일으켜 세워서 그냥 막 때리는 장면이 정말 임팩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나온 탑 트타가 해줘야 하는 역할이 분명 있었을 텐데요. 라인전 단계에서 계속해서 좀 킬을 당하면서 분위기가 KT 쪽으로 흘러가는 면이 있었습니다. 장면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퍼펙트 선수가 라인전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템포로 순간이동을 활용해주면서 아이템을 구비를 했었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 기인 선수가 라인을 조금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킬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과정을 보면 이제 트타 입장에서는 라인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였었죠. 맞습니다. 1레벨을 들기 위한 굉장히 잘해놓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홀딩시킨다면 내가 죽은 것보다도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또 경험치적인 이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기인 선수가 라인 프리징을 할 때 퍼펙트 선수가 먼저 깔아놓은 와드로 이 와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리신의 위치까지도 마오카이가 마지막에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KT의 라인을 푸는 판단이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보통 라이너가 솔라인을 먹게 되면 5분 20초에서 30초 때에는 6레벨을 찍게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인지하고 있던 퍼펙트가 콜을 했던 것 같아요. 이쪽에 와드가 있으니까 이거 6렙 찍고 즐겨하는 거 한번 봐보자. 지금 기인 선수가 딱 6레벨을 찍었을 때 이거 못 참거든요. 트타하는 사람들은 6렙 때 하드하게 대교환하기를 원하는데 오라라 표식 선수가 바로 그냥 캐치를 하면서 유효타를 좀 잘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탑조이의 원딜이 나왔을 때 이렇게 데스를 연속으로 해버리면 아예 밸런스가 무너져버린 상황이 있어서 나르가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나중에 젠지가 피해가는 운영이 좀 기가 막힌 게 또 나와요. 또 이렇게 근데 데스가 나와가지고 결국에 기인 선수가 제 기억에 0-3-1 경기도 투패까지 경기도 투패까지 멀리 갔는데요. 경기도까지 갔으면은 네 갔었는데 그래도 역시나 또 젠지의 활약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잘 큰 나르를 KT가 또 용을 먹는 과정에서 잘 활용을 했어야 했는데 이게 마음처럼 안 들면서 오히려 젠지 원딜 쪽에서 득점을 크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결국 성장장한 나르가 한타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은 이 메가 나르 타이밍이 아닐 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쪽에서 메가 나르 쓴 걸 보니까 바로 쳐버리는 모습이 나왔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코르키도 슈퍼발키리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또 편의한 선수가 그냥 뭔가 가볍게 톡 넘기면서 용까지 깔끔하게 먹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좋은데 이렇게 빠질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몰려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슈퍼발키리에 긁혀버리면서 결국 싸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젠지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리엔즈 선수의 움직임 보세요. 바로 돌아오는 상대의 본대를 좀 잘라주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미드라인의 주도권을 젠지가 갖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 타워를 두드릴 수 있던 거였잖아요. 근데 잡아냈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쳐버리면서 깹니다. 근데 문제가 또 원딜 쪽에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원딜 캐리를 해야 되는 챔피언들끼리는 골드 차이가 나고 그리고 KT 입장에서는 나르에게 좀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루가 투자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돈만 2천 원씩 있는 모습들도 있고 나중에 2천 6백 골드 차이가 나버리니까 아무리 스몰더라고 하더라도 제리의 캐리력을 따라가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젠지가 KT 상대로 그 전에 저서동을 복수를 해내네요. 이런 화끈한 경기력을 또 보다 보니까 너무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POC는 누구일지 저희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대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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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년 대년 진짜 정글 쪽에서 아군들이 위쪽에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줘요. 저는 이 장면에서 솔직히 이거를 이렇게 킥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음파를 다시 한번 맞춰주면서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완벽하게 같은 정글러로서 좀 감동했죠. 저 오늘 리실라로 가겠습니다. 솔랭 B상이래요. B상 그리고 여기서도 사용을 이제 상대가 시도를 할 때 마지막 강타로 스틸하는 거 너무 좋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뒤를 감고 있는데 체력이 적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차버리면서 도주로를 그냥 만들어버려요. 정말 저 리신으로 완벽한 발재관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표를 받으면서 리엔츠 선수보다 또 4표만의 POC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서포터의 활약들도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그만큼 좀 젠지에 이제 발빠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정글 서포시 굉장히 본인들의 역할을 잘 보여줬다라는 그런 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